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목마갈에 분갈이 하면서요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요 아이가 지금 엄청 커서 제가 너무 와 이 크기에 너무 괜찮다 해서 이렇게 딱 사왔는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이게 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하루 지났는데 그 화원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집이 오니까 이렇게 마르는 거예요 분도 너무 말랐고 물을 빨리 줘야 되는데 물을 주면 나중에 분갈이 할 때 또 얘가 힘들까봐 뿌리가 젖어 있으면 조금 분갈일 때 데미지가 있잖아요 얘는 뭐 데미지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젖은 흙에 엉킨 뿌리를 갈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빨리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요 목마갈의 개화 기간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정도에요 정말 물만 잘 주면 오래도록 꽃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식물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잘 키워보고 싶어요 목마갈의 꽃말은 마음속에 감춘 사랑 진실한 사랑 이런 꽃말이 있어요 요거 아이는 국화과 구요 이게 나무처럼 줄기가 단단해져서 이제 몽마가렛 이렇게 불려요 요게 지금 아직은 단단하지 않는데 목질화가 되면 이게 약간 짙은 갈색이 되면서 그렇죠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국화과 애들이 이렇게 여기를 잘라서 산목이죠 산목 요게 잘라서 이제 땅에 심으면은 잘 번식이 되거든요 요 아이도 산목으로 번식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물을 많이 줘서 과습으로 과습으로 잘 주기죠 그래서 걱정이네요 근데 요 아이를 이제 잘 키우시는 분은 한번 사면은 끝도 없이 번식을 해가지고요 요 아예 하나 사가지고 다섯개 여섯개씩 늘리면서 엄청 잘 키우시더라구요 색깔은 흰색 노란색 핑크색 투톤 핑크색 보라색 너무너무 다양한 색깔이 대여섯가지도 넘게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약간 요렇게 공처럼 되면 폼폼 몽마가렛 그리고 약간 이렇게 계란후라이처럼 요게 노란색 계란후라이처럼 생기면 그냥 몽마가렛 몽마가렛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요렇게 폼폼처럼 생긴 애들이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얘도 또 이쁘네요 요게 지금 해를 못 받으니까요 색깔이 좀 흐려지네요 원래 되게 쨍한 핑크색이었거든요 빨리 해가 쨍쨍 나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진실한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몽마가렛 그리고 약간 입장이 쑥갓처럼 생겼잖아요 쑥갓나무라고도 불리거든요 쑥갓나무 하니까 좀 재밌네요 요 아이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뽑아보겠습니다 자자잔 흙은 수분기가 있어요 축축해요 뿌리도 튼튼하고 어쩜 이렇게 잘 키웠을까 와 너무 신기하다 요 위에만 겉 위에 쪽만 약간 털어주고 그냥 심어줄게요 이미 이렇게 풍성하게 잘 커가지고 흙이 얘한테 최적에 맞게 잘 심어져 있는 거겠죠? 했는데 흙이 약간 통풍이 안 되는 흙인 거 같아요 약간 만져보면 흙이 통풍이 안 되는 흙은 가슴으로 또 훅 가거든요 제가 위에만 털어 주려고 했는데요 약간 더 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줄 때 조금 흙을 다 안 털으면 물 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약간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흙으로 심어져 있네요 뿌리 터는 집게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뿌리 터는 집게를 사놓고 지금 이러고 있네요 여기 무슨 혹이 있네요 어머 목마가루스에 혹이 있어요 감자가 감자가 어머 제가 고른 목마가루스는 감자가 있네요 참나 요 아이를 이제 통풍이 잘 되게 키우기 위해서 외목대로 많이 키우세요 저는 초보분들은 외목대를 추천을 안 해요 외목대가 은근 힘들고요 외목대는 요거 키우면서 요기를 잘라셔 가지고 삽목을 하면 외목대인 거예요 굳이 엄마는 그냥 항상 풍성하게 잘 놔두고요 외목대를 하실 분들은 요기 요기 요런 곳 요런 곳을 잘라서 삽목을 해서 외목대를 키우시는 게 훨씬 납니다 요걸 갑자기 요걸 다 잘라버리면요 꽃이 이게 풍성하게 피면 엄청 아름다울 텐데 어 그걸 못 보고 그냥 갑자기 다 잘라서 또 자른 게 뿌리를 못 내리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항상 외목대 키우고 싶죠 예쁘게 고수님들처럼 요것도 이제 1미터까지 요거 목마가루스 자라서요 외목대로 막 나무처럼 이렇게 길게 이쁘게 키우면은 꽃나무가 되니까 엄청 이뻐요 근데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외목대로요 외목대 병에 걸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큰일 납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이 꽃을 항상 다 보시고 꽃을 다 보면 사실은 후회가 없어요 한두 달 이 꽃을 보고 애가 죽으면은 돈이 안 아까운데 사자마자 한 달 안에 죽으면 그게 엄청 이게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처음 키울 때는 막 병에 걸려가지고 다 자르고 오자마자 다 잘라가지고 막 그랬는데 참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구요 너무 많이 건드려도 후회가 돼요 기본 이 목마가루스 담겨있던 포트에 한 1.5배 되는 화분이에요 요리로 이렇게 옮겨 줄 거에요 얘가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수분 공급 영양 공급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더 큰 분에 옮겨 심어 주겠습니다 사계국화 분갈이는 사계국화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딱 맞는 분에 옮겨 줬잖아요 요 아이는 좀 큰 분에 영양이 충분히 가도록 좀 큰 분에 옮겨 주셔야 돼요 워낙에 잘 자라요 그리고 꽃이 있을 때는 항상 물을 듬뿍 주셔야 되고요 약간 6월 5월 6월 되면은 정말 물을 잘 줘야 해요 물을 너무 줘서 죽이거나 물을 안 줘서 죽이거나 정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분갈이 할 때 영양분을 충분히 듬뿍 주셔야 합니다 마사토를 이렇게 깔아 줬고요 흙을 좀 넣을게요 흙을 좀 아래로 채워 줬고요 목마가루스 잘 살펴보면서 요렇게 요 정도면 되겠죠 지금 한창 꽃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이제 분갈이 하면서 영양제를 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물 주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렇게 물 주기가 어렵죠 예쁘게 잘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을 정말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많이 말랐네요 요게 흰색이 흙이 많이 들어가 있어 보이잖아요 요게 예전에 공동구매로 산 거목산업사 흙이고요 약간 제올라이트가 약간 이렇게 흰색으로 보여요 지금 펄라이터랑 제올라이트가 50% 정도 섞인 흙이라서 배수가 잘 붙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잘 심어진 것 같아요 밑에가 통풍이 잘 돼야 되는데 통풍이 잘 될 것 같아요 왜 감자가 있죠? 왜 감자가 있어요 지금 물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케이 물이 지금 얘가 엄청 목이 마른 것 같아요 물이 좀 아래로 나올 때까지 듬뿍 주려고요 안 나오네요 배수가 잘 안 됐나? 물이 밑바닥으로 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3번 듬뿍 줄게요 반대쪽으로도 주겠습니다 이게 점점 잎이 축축 쳐주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분갈이를 빨리 해주고 물을 줘야지 왜냐하면 분이 너무 작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분이 정말 너무 작았어요 얘가 뿌리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여기 밑에는 통풍 잘 되게 여기 약간 좀 처진 잎들은 이렇게 따주면 좋아요 이렇게 아래를 따가지고 아래로 통풍이 잘 되게 키우시고요 요렇게 곁가지가 계속 나와요 요런 거를 자르셔 가지고 심어 주시면 금방 뿌리가 내려가지고 삽목이 정말 잘 되는 그런 식물이에요 국화과 애들은요 정말 딱 잘라서 심어 놓으면 금방 이렇게 쑥쑥 자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얘가 목이 물이 되게 고팠던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이렇게 축축 쳐진 게 안 싱싱한 거 같아가지고요 요게 아이는 꽃망울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좀 싱싱해지면 요기를 적응을 얘가 우리집의 환경에 잘 적응을 하면 요게 잘라서 한번 삽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목 해가지고 또 잘 자라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